길게 소리가 80dB 길게 소리가 90dB 그리고 소리가 100dB 여보세요? 100dB 넘게 터집니다 이게 소음에 반응하는 소리 폭탄입니다 당신 누구야? 빨리 가셔야 될 거예요 60분 후에 폭발합니다 사운드 범을 찾으세요 울지마 어디를 터뜨릴까요? 네라와르다 모토카이군 북쪽 지금 폭탄으로 왔다고 했는데 다치하다가르 벌써 두 개 터졌고 둘 다 강도영과 관계 있습니다 이 새끼 그냥 두면 너나 나나 다 죽는 거야 움직여도 터져요 시끄러워도 터져요 울지마 왜 여기서 다 죽어? 부장님도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보세요 여보 우지마 騒이다 순간 全て가吹き飛ぶ 未曾有의 사운드 파닉 액션 어디 있어 폭탄? 남은 시간 유기쓰입니다 너는 어떤 상황이 나오지 못해? 모든 상황이 모든 상황을 지켜내려는 모든 상황을 지켜내려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